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이 매우 안좋죠.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낙폭을 조금 축소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세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피 지수도 지금 올선을 이탈을 했다가 조금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저점을 이탈한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21선까지 테스트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지수는 현재 외국인 기관 양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험 쪽에서 승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굉장히 힘든 장이네요. 전반적으로 현대 로템은 그래도 좀 빨간불을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좀 호재가 좀 있었죠. 이집트 ENR 이집션 내셔널 레일웨이 신호 현대화 사업 낙찰 통지서 접수 당사는 이집트 철도청으로부터 이집트 ENR 신호 현대화 사업 낙찰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의 규모는 하나로 1225억 정도 되고 본 계약 금액은 매출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총 1,225억 규모 계약 체결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 실적 확보를 통한 추가 수주 기대감 현대 로템 28일 이집트 철도청과 나일강 상류 주요 도시 나그 한마디 룩소르 구간에 대한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사업 금액은 1225억 원 향후 3년간 총 연장 118km 구간에 14개의 역사 신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현대 로템은 열차 위치에 따라 후행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자동 열차 방호 장치와 컴퓨터를 통해 열차의 진로를 제어하는 전자영동 시스템을 포함한 최신의 신호 시스템을 공급한다. 또 관제기계 결력설비 등을 포함한 철도시설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대 로템이 수주한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은 현재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1호선에서 3호선 지하철 노선에 차량을 공급하면서 쌓은 신뢰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주요했다. 지난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에 1억 1,500만 달러의 대외 경제협력 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소식이 났었습니다. 자 현대 로템 관계자는 신호 현대화가 진행되는 노선은 나일강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이집트 철도 교통의 핵심 구간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품질의 신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자 어쨌든 지금 뭐 현대 로템이 이집트 철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요런 지금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장이 안 좋았고 요는 사실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 흐름은 조금 부진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 이게 뭐 사업 규모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았는데 근데 좀 지수가 좀 살아나주면 다시 좀 양봉으로 어 좀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은 어 상관의 매수세로 어 지금 들어와 주고 있고 기간은 소포 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종가상으로 계속 조금씩 어 올려주는 요런 모습은 좋네요. 그리고 오늘 올선 지지를 좀 받았고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한 뭐 21,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준다라고 하면 어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북 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 자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가 이제 주최한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의 외교안보성과에 대한 전화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어 고위관리는 검토 작업을 마치는 것이 한층 가까워졌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해왔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더 언급해야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백악관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좀 대북 관련해서 좀 기대감도 있고 약간 불안감도 있어요. 이것이 또 이런 미국 정부가 이제 대북 제재 그대로 이어갈 것 부기 자초. 출범 이후 이제 구체적인 북한 정책을 밝히지 않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제재를 일단 완화하자는 해외 목소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자 미국 안팎에서 교착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돕기 위해 일단 미 정부가 제재를 일부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은 지난 19일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 하여튼 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북 관련해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동사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북 관련 주로 봤을 때 이제 철도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시세를 잘 받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사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대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치시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뜨게 됩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이제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무료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추천 종목에 대한 유의사항들 요 6가지 꼭 읽어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해갖고 이제 소장님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지수 그리고 어떤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원인들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것에 대한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료추천 종목 명, 산재가 이렇게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손절가 등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라든지 호가창을 보여주시면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었으니 이 부분에 있어갖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료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